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 이제 농담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재명 대표가 찌째명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박성배 시장을 똑 닮았다. 그래서 뭐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는 그게 사실 뭐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희화가 돼서 그렇지 아니 그 애당초 희화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문제긴 해요. 특히나 이제 그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초반 뭐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약간 그렇게 개극회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이재명 한 명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했던 수많은 피해들 그리고 그 피해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극단 선택을 했던 분들이 다섯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끔찍한 사안이 개그화가 되고 희화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게 최근까지 이재명 대표로 인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슈와 관련돼가지고 극단 선택을 하신 분들이 무려 다섯 분이나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이제 한 분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려 여섯 번째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사람의 극단 선택 소식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었고 어떤 맥락으로 이재명과 엮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단독 기사가 tv조선을 통해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언론사 간부들에게 수표가 흘러들어갔고 명품 선물 같은 것도 김만배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김만배가 일간지 중경 기자 3명과 수억 대 돈 거래를 했고 동료 언론인들과 수억 원대 거래를 하면서 사실상 그 돈을 통해 가지고 대장동과 관련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막았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단독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저런 거는 진짜 뭐 우리가 그 범죄 드라마나 아니면 뭐 영화 같은 데서나 봤을 법한 그런 얘기죠. 그렇죠. 대장동이라고 하는 진짜 수천억 대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 그 사업을 둘러싸고 별의별 비리와 별의별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이제 김만배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머니투데이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또 김만배가 평상시 기자들한테 그렇게나 밥을 잘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자로서 월급을 생각해 본다면 원래 그리고 기자분들이 뭐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흔히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로 기자들은 밥을 잘 안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막 얻어먹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 김만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호걸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기가 선배로서 후배 기자들한테 매번 막 밥을 사고 선물 같은 것도 주고 그런 식으로 통 큰 어떤 형 같은 노릇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기자 월급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김만배가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사실상 지금 와서 보니까 뭐였던 거예요. 대장동이나 이런 거와 연관이 돼 있던 것이죠. 그런데 뭐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기자들을 관리해가지고 로비까지 함으로써 대장동과 관련된 논란들을 김만배가 언론사를 맡고 있었고 실제로 그게 저런 식으로 수억 원대 명당 수억 원대 가까이 되는 거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역까지도 공개가 됐는데요. 다음 기사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김만배가 언론계 로비를 했던 인물로 지목이 됐던 사람만 하더라도 무려 9명이 넘습니다. 중앙지 논설위원부터 시작해서 선임 기자, 부국장 기자, 이코노미스트 경제지에 또 있던 사람, 기자 그리고 또 부국장 간부, 간부까지.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유력한 신문사만 하더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게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세 개 아니었습니까. 흔히 우리가 봤을 때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흔히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그냥 인터넷 매체 이 정도가 아니라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대규모의 그런 언론사들 아닙니까. 한국일보 혼자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을 것이고 중앙일보, 한겨레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만 한겨레의 부국장, 중앙일보의 간부, 한국일보의 간부가 김만배로부터 한겨레 같은 경우는 9억 원을 수령을 했다는 것이고 10억 가까이나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진보의 어떻게 보면 언론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의 그 부국장이 9억 가까이 되는 도를 김만비한테 받았었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1억 9천만 원 정도를 수령했다는 것이고 한국일보 간부 같은 경우는 1억 원이나 수령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그 대장동 이슈가 묻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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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가지고 묻혔다가 대선 때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터지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번에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이 누구였냐. 방금 말씀을 드렸던 한국일보 간부 이분이었습니다. 김만배로부터 1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2020년 5월 달에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만배로부터 1억 정도를 빌린 사실이 확인이 되었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일보로부터 지난해 1월 달에 해고가 된 상태입니다. 관련돼가지고 이 기자분 같은 경우는 간부 같은 경우는 불복 소송까지도 법원에 냈지만 지난 14일에 1심 판결이 나왔었는데 당연히 폐소를 했었고요. 1억 원뿐만 아니라 김만배랑 추가적인 돈을 어떤 거래한 게 있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이번 달만 하더라도 세 차례 가까이나 소환 조사를 받으셨던 분이 바로 이 한국일보 간부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극단 선택을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뭐 정당한 일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한국일보 정도 되는 그런 대형 신문사의 간부라고 하는 사람이 김만배로부터 1억 원을 받고 또 추가적인 돈 거래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과 관련된 기사를 묻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언론인으로서 실격이죠. 하지만 그거를 떠나가지고 또 뭐는 또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사안 김만배와 관련된 이 사안으로 인해가지고 무려 여섯 번째 지금 극단 선택의 희생자가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영화를 찍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못 찍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저기 시리즈물로 나오는 그 저기 뭐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한 4편, 5편, 6편 이렇게까지 찍으면 모르겠지만 한 편의 영화를 가지고 6명이나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한다? 이거는 영화로도 못 만들 것 같습니다. 한 번 좀 짚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일단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유한기 이분인데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요. 유한기 이분이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직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내려주셔도 되고요. 유한기 씨 같은 경우는 극단 선택을 하기 전에 당시 이제 그 도계공의 사장을 맡고 있었던 황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통화 녹취록까지도 검찰이 확보를 하고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위의 어떤 의지다, 윗선의 의지다라고 하면서 시장님께서 뭐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고 그래가지고 황 당시 이제 사장을 내보내려고 했었다, 밀어내려고 했었다 그런 정황이 담겨있는 녹취록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뭐라고? 이분과 유한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밖에 안 했던 것이에요. 위에서 시킨 것이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시장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뭔 뜻이겠어요? 그냥 그 뜻 그 자체인 것이죠. 황 그 사장 같은 경우는 뭔가 대장동 사업을 개발하는데 성남도계공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황 사장을 갖다가 내보내고 그 자리를 유동규로 채우려고 했다. 이게 원래 당시의 플랜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에 유한기 씨 같은 경우도 어떤 진실을 밝혀낸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분이었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김문기 씨. 김문기 씨 같은 경우도 성남도계공 1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계공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성남시의 개발과 관련된 거를 담당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을 할 때 성남도계공에서 지분은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이제 민간으로 채우던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개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성남도계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1처장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무진들 아닙니까? 실무진들이 진짜 속된 표현으로 뭔 죄겠냐고요. 윗선에서 시키는 것이고 아까 전에 이제 바로 유한기 씨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시장님의 뜻이다, 윗선의 짓이다 라고 하는 얘기 그대로 윗선을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것뿐인 것이지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극단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또 유가족 측에서 이름을 공개하는 거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가지고 처음으로 폭로한 분이었고 희한하게 건강하셨던 분이 모텔에서 이제 그렇게 발견이 되기도 했었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도 꼭 다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원래 이제 그 이재명이 당시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가지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을 때 꾸렸던 변호인단의 수나 그 수준을 생각해 봤었을 때는 변호사 비용으로만 한 200억 가까이가 넘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이재명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누가 이제 엮여있다.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줬다. 쌍방울의 김성태가 주식 등등 이런 채권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뭐 이런 식의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 등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던 분이 아까 전에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극단 선택을 하기 바로 직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은 또 뭐였어요. 나는 절대로 극단 선택을 하지 않는다. 김문기 씨가 됐거나 유한기 씨가 됐거나 이런 분들의 소식이 들려왔었을 때 나는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한 지 채 진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발견이 됐었고요. 다음이 이제 네 번째 분이 누구였습니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참고인 김 씨. 이분이 이제 배소연 씨 있죠. 그렇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배소연 씨의 사실상 내연남이었다. 내연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상 이제 남자친구나 동거남이었다라고 불렸던 분이 김 씨입니다. 김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도 논란이 있었어요. 배소연 씨가 카드깡을 할 때, 카드 바꿔치기를 할 때도 이 참고인 김 씨의 카드가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김혜경 씨의 자동차 수행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행해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이제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만큼이나 배소연 씨와 가까운 사람이었고 김혜경 씨의 지금거리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을 법한 사람인데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갑자기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분이 누구였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바로 전영수. 이재명의 성남시장일 때부터 수행실장 역할을 맡았었고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난 뒤에도 수행실장 역할을 맡았던 게 바로 전영수 씨인데 이분이 이제 가장 최근에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이제 유서에서 뭐라고 써두셨던 분이에요?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만 정치를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라고 마지막 당부 얘기를 했던 사람이 전영수 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분에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한국일보 간부 출신인 그분 또한 여섯 번째로 추가가 된 겁니다. 언제까지도 될지 이재명 대표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로 인해가지고 희생당하시는 분들이 늘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검찰은 압박 수사를 하거나 강도 높은 수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여러 참고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간에 이 간부라고 했던 분이 극단 선택을 했던 거는 뭐 때문이었던 겁니까? 김만배의 부탁을 들어줬기 때문에 김만배가 로비했던 거를 들어줬기 때문인 것이고 사실상 김만배의 로비는 왜 있었던 겁니까? 이재명의 범죄 혐의 때문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판사나 재판부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재명에 대한 판결을 하루빨리 내리는 것이 사람을 구하는 길이에요. 글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이 보고 있죠. 그렇죠? 유창훈이가 그렇게나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렇게나 이재명을 누가 보든지 간에 구속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로 구속시키지 않았던 유창훈이 그 유창훈이가 이 사실을 보고서 이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